아이고 환해졌어요. 하연아. 이야. 짠짠짠. 다 됐어요. 어머나. 우와 정말 좋겠다.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. 진짜 맛있겠다. 어머나. 집에 배달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? 저 배달해서 먹을게요. 저를 한번 초대하세요. 그럼 제가 갈게요. 네 좋아요. 우와. 낙지. 우와. 낙지. 우와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어머. 어머. 준비 저 몰래 지금. 이야 멋쟁이 남편이시네요. 저기 시원한 거. 신발장 저 앞에서. 안 보이게 하죠. 안 보이게. 지금 저기서 구속해서. 조심조심스럽게. 이야. 자. 왔어요. 왔어요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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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 불어. 불어. 자 태연이. 자 같이. 하나 둘 셋. 오. 우와. 이거 뭐야 뭐야. 야 뭐 그랬어 금장. 아까 그거. 저 뭐야. 오 마이 갓. 이게 이게 뭐예요. 이게 뭐야. 돈 벼락. 어머나. 저 진짜 돈이에요? 돈 벼락 기계요? 네. 돈 총. 돈 총. 대박. 돈 벼락. 뭐야. 뭐야. 돈 벼락이야. 뭐야. 이게 돈 벼락이야. 돈 벼락. 돈 벼락. 돈 벼락. 돈 벼락. 부럽다. 이야. 저기 말로만 해도 돈 벼락이에요? 돈 벼락이에요. 뭐야. 만 원권에. 5만 원권에. 이거 진짜 돈이야? 내가 봤을 때 가짜 돈 같아. 할아버지가 있어요. 아 할아버지 있어? 표정이 살아나셨어요. 저것도 못 믿어가지고. 야 돈 벼락아 네가 맞았어. 어머. 아니 아들까지 너무 좋아요. 아유. 아유. 내 거야. 네 거야?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나 원참 살다살다.